아 찌랄 야 절에 떨어지면 안죽어내 사랑 저렴 떨어지면 죽어야지 야 너 왜 갑자기 욕있어 아 놀래라 어디요? 뿔룩뿔룩 어딨는거야 갑자기 동영상이 진행되가지고 깜짝 놀랬네 3번일거 같은 느낌이긴 한데 왠지 3 3이야 이거는 100% 3이라고 빨리 사먹어라 난 아이템을 캘테니 나비도 있네 오오 오케이 오 이것만 캐고 갈게 좀만 기다려 요런 소중한 아이템을 버릴순 없지 다 아이템 만든 데 쓰는 제작템인디 어 너무 재료가 많은데? 다 써야겠다 다 쓰겠지 알아서 가자 뿌루뿌루뿌루뿌루뿌루뿌루 오케이요 얘는 꼬리 부타가 돼요? 왜 이렇게 꼬리가 짧대 왜이래 이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쟤 왜저래 아 벌써부터 부타가 되진 않았어 이거 1스텝 아 아 아 저 때리면 저래되는구나 아 오우쑤 날벗어우 쓸쌈 쌀쌈 왜이렇게 날카라워 칼이 다 튕기네 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저 미친거 같애 저 안에 있으면 안 맞나? 중압네 30채 아이씨 진짜 근데 패턴은 좀 쉽다 의외로 죄송 아이씨 짜증 아아 거참 아라아라아라아라아라아라아라 다 모두 공방진예슬 이거 약하구만 이거 더워 흑띠 어허우 아우 기억시옷 자연스러웠어 나쁘지 않아 칼도 좀 갈고 칼도 좀 갈고 와아 아 뭐야 아 지금도 데미지가 들어와? 저 패턴은 좀 짜증나네요 왜 이래가 왜 킁킁킁대 부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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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파를 해야 된다 I want to 부파 부파를 시켜달라 사이리아 어허 킁킁킁킁킁 아 부파됐어요? 된게 적어요? 아 되게 못생겼네 쏘리아 죽음 어떡해 필살기 쓰려고 했는데 에헤이 아이 필살기 쓰려고 했지 저 필살기 게이지 모아놨거든요 억울하네 근데 그렇게 세진 않다 3스택 쌓고 필살기 데미지 보려고 했는데 필살기 게이지는 얻어맞아야돼요 아 이거 다 먹으려나 그만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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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스택 쌓고 쓰려고 했었거든요 아깝다 그동안 잡았으니깐 됐지 근데 이게 아마 이 푸르푸르라는 놈이 이게 퀘스트 스토리 퀘스트에서 나온 애라가지고 좀 약한거고 나중에 이거 그냥 토벌 퀘스트로 받으면 좀 패턴이 바뀌거나 세지지 않을까요? 딜은 38%였네 나쁘지 않았어 아깝다 아깝다